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와 덥다 아니 왜 이렇게 덥지? 오늘 날씨가 덥나? 그냥 죽이죠 그냥 굴들 죽이죠 뭐 굴들 죽이죠 뭐 죽을 굴들 뭐 어차피 빨리 가서 지적지적해서 죽여야겠군요 라이트 온 이제 지져줘야죠 볼들은 불로 지져줘야지 제맛이 터져버렸네 됐어요 얘네 3명밖에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얘네 3명이 끝이야 어차피 예 아쉽긴 하지만 템펜이를 먼저 죽이면 안되는 의미가 여기서 있네 템펜이한테 말을 걸면 주민이 어차피 동의한다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구스타보는 쟤는 아예 동의를 안하네 뭐야 여기 여기 근데 멀게 조금 있었던거 같은데 수류탄 굴가면요? 그거 필요없어요 솔직히 얻는데 의외를 두긴 하지만 보통 그냥 포기포기 포기포기 에이 리버그까지 그냥 화면방사기로 쥬악 긁으면 죽는거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끝 하긴 근데 살짝 살짝 있으면 편하죠 살짝이 아니라 많이 편하지 있으면 있으면 많이 편한데 포인트 로그아웃이 게다가 로봇도 많아 로봇도 많아가지고 로봇도 많고 구울도 많고 아무튼 개떡같은거죠 신경쓰 하이 구울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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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안녕 어 자 군수품 아아 별로 가지고 싶은건 없어요 갈게 자 이퀘스트는 완료가 됐습니다 슬슬 포인트 룩아웃으로 발길을 돌려보죠 어 가기위해선 물풍정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DLC 한번 들어가면요 나올 생각을 안해요 저는 그 DLC 어떤 뉴벡 했을때도 그랬지만 한번 들어가면 그거 끝날때까지 안나와요 그래서 싹 다 정리를 하구요 이게 끝나면요 네 네 뭐 할거야 많죠 넘치고 넘친게 할거죠 어 어 어딨냐 파워 슈츠 민첩성 설득 매력 이게 방호도가 26이야 무게가 2인데 무게가 2에요 2 무게가 2야 아 이런 말도 안되는 수츠가 어딨어 무게가 2밖에 안되요 근데 방호도가 26짜리야 예 완전 완전 미친듯한 방호도에요 후 이게 모드 복장이에요 이게 리밸런스 깔면 나오는건가 자 자 일단 예 저도 저거 리밸런스를 깔고 처음하는건데 놀랐어요 저렇게 되는게 있나 싶어서 근데 한글이라 모드 모드용건가 보구나 파워 암호 일단 고치구요 이거 넣어놓고 금정양님 어서오세요 지금 포인트 룩아웃을 가야 가기 전 예 무게와 어 총 가장 예 가벼운 것들로만 선정을 해서 갈거에요 아 이제 컨벳아머를 잃긴 잃고 컨벳아머리올까 무게때문에 참 렌저 배틀아머 무게가 27이라 행운있고 AP 플러스 있는건 정말 좋은데 하 무게때문에 파워 슈츠를 한번 읽고 가보죠 여기는 파워 슈츠를 한번 읽고 가보죠 파워 슈츠 어떻게 생겼냐구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 군용복장이에요 군용복장 자 일단 총들도 수리를 좀 해야겠다 자 유진 넣어놓고 방어의 다리는 공포에 공포에 산탄총하고 링컨 리피터 예비군 라이프홀까지 쓸일은 없으니까 넣어놓고 수술판 치스루탄 이런거 다 넣어놓구요 다트건도 일단 가져가고 무게 얼마 안되죠 다트건도 병뚜껑질해도 세 발 정도 뭐 위험할 때 한 번씩 쓰고 산탄총 리피터 화염방사기 하나 정도 더 가져갈까 어 가져갈 아 연발 총을 하나 가져갈까 아 개무소총 그래 레일웨이 라이플 내 개무소총을 또 좋아하지 레일웨이 라이플 고쳐가지고 자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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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하나 더 주완룽 지금 가벼운 걸 들고 가야 되는데 무기를 지금 공포의 산탄총도 솔직히 좀 무겁긴 해 대형화기를 하나 화염방사기 하나 가져가자 주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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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방사기 주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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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아 울트라 Z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슈가밤이 몇 개나 있지 자 슈가밤 33개 슈가밤 가져가서 어 울트라 Z로 좀 바꿔오고 울트라 Z Z 루카로 고기까지 하면은 100이 올라가냐 그러죠 울트라 Z Z 또 하나가 또 뭐였더라 뭐 하나에다가 루카로까지 하나가 또 뭐였더라 아 여기 30개 하나당 다섯개당 한개였나 아니야 왜 하나밖에 안팔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한번씩 하나에 하나에 놓고 그리고 가져가야되나 보다 다섯개씩 하나씩 한번에 하나씩 한번에 안되네 어? 어? 몇개를 줘야지 하나를 만들어준거지? 10개인가? 10개가 있으나? 울타르세트가 야 10개당 하나네? 야 10개당 하나? 너무한데? 그럼 30개면 3개밖에 못 얻는다는 소리 아냐? 야 정말 10개당 하나네 치사 빤스타 5개당 하나씩 주지 나머지 진네들 다 먹으려고 나한테 10개당 하나씩 파는거 봐 울타르세트가 좀 좋긴 해요 그만한 가급을 하긴 하는데 자 울타르세트 3개 얻었네 3개 겨우 슈가밤이 그거잖아요 설탕 범버 그 콤프러스 콤프러스트? 설탕 설탕 범버 콤프러스트 정도로 보면 되나? 흑 콤프러스트 구급품 어디까지지? 스틸팩 제트 공급 라드 엑스도 좀 가져가야 됐고 라드 오웨이를 좀 가져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 가져가죠 뭐 5개면 되겠지 물핀도 한 5개 혈액팩은 좀 가져가고요 스테레스 보이는 3개 정도만 잠 좀 자고요 자 상태 확인하고 자 웃고 있어요 웃고 있네요 웃고 있다는 거는 내가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킹마주님 어서오세요 자 가볼까요 방사능? 아이고 아이고 방사능이 우리 방사능 제거 좀 하고 가자 어 화면이 멈췄다구요 어떤 분은 멈추고 어떤 분은 안 멈추는 모양인데 자 걱정 말고 나갔다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때까지 포인트 록아웃에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살짝 재미있게 보신다면 눌러주시고요 질차 쓰는 옵션인 거예요 자동차 옵션 같은 옵션이죠 예전에 이거 써먹었다가 하도 웃겨가지고 나 혼자만 웃는 거야 사람들 안 웃고 나 여기 왜 들어왔죠 아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닌데 포인트 록아웃에 풀스토리를 보죠 자 이 밑에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 머디 증탕 술집에 가면은 예 시작을 해요 포인트 록아웃은 자 여기 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노력을 해봤는데 아 아 그냥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야 우리 둘 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자 아, 너희 이름은 네이딘이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그녀가 세상을 보냈어요. 그가 그녀의 일을 보냈어요. 그 도바를 그 도바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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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고 싶어요. 내 작은 네이딘에게 알림 알려줄게 있나? 밝은 오렌지빛 맥주로 머리 감았나보네요 이럴때 뭐 염색약이 있을 문제 만보하고 오렌지빛이라니까 맥주로 머리 감았나보지만 그 때에 대해 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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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나 끼볼거 같은데 지역특산물주 가즈 어? 어? 빠른 이동이 안되네? 알림턴 도서관에서 빠른 이동해야되나? 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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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이 소리 듣겠는데? 흥흥 흥흥 흥 흥 야 어 뭐야 저건 어? 흥 흥 흥 흥 저거 보게? 흥 아 나 미치.. 어우 미쳤만 흥 아 엔클렘 병사잖아? 아 나 미치겠네 흥 흥 흥 흥 흥 레이더도 있구요 흥 흥 흥 흥 자아 애들 지금 건물 안으로 돌격 돌 돌 돌입하고 있어요 건물 점령 작전인가? 애들 막 지금 지뢰받고 난리났어요 흥흥 흥 레이더가 지금 저 건물 점령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재점령하려고 하는거 같아요 흥 흥 아유 지금 터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지뢰받고 난리가 난거 같아요 애들 지금 다리 다 절고 막 흥흥 흥 근데 에너지는 본다게 왔네 저 은신 치명타를 멀리쪽에다 맞춰야되는데 쟤네 뒤를 따라가자 흥 흥 흥 야 쟤 오오 아 저게랄 너 뭐야 인마 오오 아야야야 뒤로 가지마 아프다 아유 아유 바닥을 치고 있어 아 어어 아유 몸통을 맞아 그냥 몸통 맞춰 아 아유 또 옆으로 간다 오케이 세명 다 죽였어요 다 죽였네요 테슬라 아머 어우 플라즈머질 뭐지 어 이거 완전 함정투성이네 얘네들이 지금 엔클레이브가 혼자 가가지고 함정을 다 밟아줘가지고 흐흫 시야 걸린거 같애 지금 소리나는거 보니까 적이 덜렷다 지금 댄스치고 있죠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자 레이더 아까 빼꼼 이렇게 아까 빼꼼 이렇게 떠난거 같은데 빼꼼 했던앤데 죽었어 얘 혼자 있었네 혼자서 여기서 뭐했어 맥주가고 머릴까봤나 맥주가 있는거 보니까 흐흫 어 여기 흐흫 흐흫 음? 아 진짜 진짜 보이실다시 자 사이코 멘토스 제트 스팀팩 오염된 물 사이코 사이코 예 여기서 뭐 약품 받는거 같은데? 아브락스 세제도 있는거 보니까 약품 받는거 같아요 약품 야 혼자서 되게 잘살았네 야 혼자서 정말 잘살았는데 잠깐만 맥주를 먹고 있냐 야하하 야하하 야 굉장히 잘살았네 혼자서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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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벨업 되어어요 와 же 앰품 되게 많아 삐익 삐익 참 자아 이제 슬슬 어 이거또 이거또 버려 버리고 예어당 백 찍어버리셔 찍고 옷 좀 놓고 다니고 대형화기 오케이 21레벨이면 뭐가 나왔을려나 액션걸 음미야 좋아좋아좋아 이건 다 됐구요 액션걸 그리고 은밀한 질주 드디어 나왔네요 은밀한 질주 일단 액션걸부터 찍죠 이러면 AP가 244 기본이 100 늘어나면 344 최대 344까지 늘어날 수 있죠 아 여기 저 발견만 그래도 발견해놓고 가도록 하죠 야 옷이 이거니까 정말 나 이런 옷 입고 다닌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적응이 안된다 근데 이게 옷중에 정말 가벼워가지고 처음 입어오는거거든요 AP양봐라 여기서 이제 저승사자의 질주같이 찍으면 저승사자의 질주같이 찍으면 한 방에 AP 한 방에 못죽이는 애들이 없겠죠 거의 무적이 되는거지 촬영하는 거지 어흐 여기 내가 알기로 로봇트로 탈러온 애들이 여기 어 접수하고 있는 걸로 왔는데 각 01racal revisiting 4 chaque 지구 부 travels 이러기 C3 어느haus 난 누구 또 누구라고 안녕하십니까 아휴 아프지 머리에 못을 맞는데 얼마나 부었어 아휴 아야야야 쏘지마 쏘지마 아휴 쟤들 쟤들 쏘지도 못하고 바로 앞에다가 코앞에다가 쏘고 다시 총알 가는거 봐 아휴 씨 아 저 멍청한다고 아 죽어 임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거 터질라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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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지대로 이걸로 쐈구만 이야아 머리좀 썼어 엥 아휴 누가 쓴거야 너 너야? 아 30%밖에 안나오잖아 이렇게 멀리있을때는 정말 저격총이 필요한데 어? 아야 아프지 어? 아이고 아이고 니가 또 어디갔어 V포탑이에요 V포탑은 중간정도 센 포탑이죠 자 한방 더 옆에 달려오고있는거 봤어요 나 지금 탈로는 탈로에 그냥 달려오고있는거 봤어요 옆에서 달려오고있어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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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고있지 그 시스템 액티베이 한.. 일단 한방만 쏴요 그 자리가 어수선해 안 맞을수도 있 아유 잠깐만 폭섭는거봐 야이 그 음평음폐를 좀 아는데 그 시스템 액티베이 아유 아파 오오오오오오 alright 응래사나이 형 야아 웅의 사나이 정말 제대로 나와줬는데? 아야 아프지 너 에너지 왜 이렇게 안닿으세요? 쟤 쟤 뭐 대장인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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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쟤도 뭐야 저 폭격하고 간건가? 얘 왠지 쟤 왠지 와가지고 폭격하고 간거 같은데? 아 나 또 너 엔클레이브 또 오는줄 알고 깜짝 놀랬네 어 뭐야 쟤 일단 아니 미사일부터 못쓰게 만들어요 미사일을 못쓰게 만들어야 돼요 미사일 쏘지마 미사일 쏘지마 미사일 쏘지마 야 이런게 어딨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야? 아 네 은신 은신으로 가자 은신 미사일 쏘지마 미사일 쏘지마 음 야 은신 은신 아니다 그냥 치명타네 미사일 쏘지마 미사일 쏘지마 미사일 쏘지마 도망가고 가는거같애 탈력운컴 페은애한테 없앨려분 어 자 이거 이것으로 공격스부잡acak 아 오케이 경로상태 알아서 쟤 죽이겠지 뭐 경로상탠데 지들끼리 싸우겠지 뭐 아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아야 아야 아퍼 너 뭐야 너 어 언제 나왔어 야 뒤집기 하고 있네 아야 아야 언제 뒤로 돌아왔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바로 앞에는 총 차를 쏘고 오래지 지 바로 앞에는 차 쏘고 지가 터졌어 어 레퍼넨은 어디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좋네요 지 앞에 있는 차 쏘고 지가 터졌어 웃긴 놈들 봤구나 여기도 어 어 지치네 일단 가져가다 팔아요 일단 가져가다 팔아요 일단 가져가다 팔아요 저기도 지금 어 센트리폰 하나 빼고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센트리폰 센트리폰 경로시켜가지고 센트리폰 지금 다 죽였을 것 같은데 센트리폰 하나 빼고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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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야 쟤 경로시켜 놓으니까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됐네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이 야 어디간냐 어허 쟤 어허 어디로 돌아졌지? 어어허 안돼 x3 어허 많은 애들이에요 얘네 기재 털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구할 수가 있죠 돈이 많은 애들이네 아잇티 나 근데 머리핀 117개나 있네 어 카메라 먹었다 금속 부품 금속 부품 뭐? 들어가 있는거 없나? 음 포탑 제어시스템 왠지 개모 수총이 산탄총 다 먹은거 같잖아 1층은 지하층은 여기 말고도 또 많아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을거에요 내가 아까 봤어 저 위에 있는것도 봤거든 아 이야 단통 3개 정말 얘네들 정말 부자라니까 이쪽이냐? 뭐 어디야? 평균밖에 안되는데 에너지셀 에너지셀 아 재개랄 마이크로 푸자셀 그다가 니콜라 니콜라는 괜찮은데 탄이 어... 다 가져간거 같애요 일단 저기 빨리 밝혀놔야되니까 뒤바다 아 뭐야 festivals 너가 너가 다 가져간거 같애요 어 여기도 내려가는게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three 저 뭐야? 뭐 터진거야? 너 뭐 터트렀네? 여기 뭐? 내려가는 길 있네요 이 트럭도 뭐갈게 어? 짤그랑 소리 giver 요는데 어? 누구,너 누가 탄필을 누가 여기서 총쌌나? 자 여기 일단 발견해놓고요 자 발견 해놓고 다시 갔다와야돼 아 파워하머만 안아뒀어도 그냥 다 팔아버리겠는데 파워하머만 그냥 팔기가 좀 아깝죠 그 수리가 파워하머만 파워하머끼리만 되니까 금속품으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파워하머끼리만 수리가 돼서 파워하머만 일단 넣어놔 넣어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필요없죠 다 수리도 필요없고 어 수리이 이것도 필요없죠 그리고 이것도 필요없고 어 어 과학기고 이거 의학인데 의학도 필요없어 이것도 넣어놓고 딱 이것만 가져가요 저거 계속 줄여 짐을 짐을 줄여 줄여 일단 한번 가면은 어 플라즈마 라이플은 여기에 갔네 80폭탄 80폭탄 좀 가져갈까 80폭탄은 좀 쓰일때가 있을수도 있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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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이제 딴거는 다 필요없고 이거 하나 전시해놨어 아 이거 만드는데 좀 고생했잖아요 땅은 뭐 이제 바로 가도록 하죠 어 뭐야 어 넌 누구야 어? 어? 글쎄요? 그러니깐? 동료도 아닌데? 붓구붓구 하면서 아직 들키면 안되는데 하면서 따라온건가? 저장하고요 잠시만요